우리 중주이 지금 한라봉출러 먹으러 가지 아 그리고 나 저것도 먹을 거야 진짜 너 뮤직비디오 같아 우리가 자주 오는 웹도날드 제주 한라봉출러 미듬 사이즈로 하나 하고요 아이스커피 미듬 사이즈로 하나요 더 수고하실 거 있으실까요? 안녕 아빠 중지가 애 좀 뭐 추가할 거 있어? 중지가 주문한대 주문은 끝났고 중지야 결제 좀 해줘 너네 돈 낼 것도 아닌데 왜 앞으로 오는 거지? 어? 네 완전 맛있어 보이지 않니? 맛있어 봐요 완전 제주도네 맛이 났어 완전 제주도네 맛이 났어 갔다 갔다 들어가자 들어가자 봐봐 아빠 거기 있어? 두 번은 안 먹을 거 같아 그냥 처음이니까 먹고 나도 줘봐 비춘데 얘네들 이거 먹어도 되나?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그거 한 번 먹어봐 애들도 못 먹는데 별로야? 완전 목구멍에 강타했어 이거 진짜 아빠는 별로 싫어하는 음식이 없잖아 바나나 우유 맛 나 그래 약간 바나나맛 우유도 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막걸리 맛이 있어 이걸 쪽쪽 빨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? 이거 그냥 한 번만 먹는 걸로 너네 못 먹어 아빠 엄마 줘봐 애줍아 맛이 너무 없어도 너네 못 먹겠어 그래서 이 파리바게트 장수 막걸리의 총평은 두 번은 안 먹어 이건 치우고 애들 옥수수나 줘야 되겠다 앉아 그거 우리 집에서 만든 거지? 이거? 엄마 만들어준 거지 홈메이드 홈메이드 애들 왜 이렇게 좋아해? 옥수수? 엄청 좋아하지 이런 걸 먹어야 건강해 중지야 맛있지? 애지 어때? 옥수수 맛있지? 중지 애지 중지 중지 애지 중지 기ained ? 삶이 학구만 화려 объяс 옥수수 고 promet